옥수동에서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차를 모는데 뒤에 덤프트럭이 빨리 간다고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야 신호가 안 바뀌는데 나보고 나가면 나고 죽으라는 거야? 빵빵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미친 사람이구나 내가 내렸어 그랬더니 애씨가 날 딱 보더니 뭐라 하니 그때 마스크 안 쓸 때 뭐라는지 알아? 이게 잘 누르는지 그냥 눌러봤다 그러더라고 이게 잘 되는지 누른 거야 미안해 그냥 누른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 새끼야 이랬더니 아니 이게 잘 되는지 잘 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애씨가 실제 있던 일이야 실제로 부모님 감사합니다